빛이 얼마나 생기신 거예요? 거의 2억 가까이 생겼었고요 이렇게 누른 부분들이 진드기 사체입니다 하얗게 둥그란 부분들이 아래에 2,600, 2월 2600이었네요 아, 2월에 바로 전달이네요 네,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세탁물이 까맣게 나옵니다 뭔가 사람을 느껴놓은 흔적은 아니죠?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펙트클린이라는 청소업체 운영 중이고요 침대, 소파, 깍패트, 가구 전문 케어업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청소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거, 어떤 거 위주로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이제 매트리스나 소파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소파가 더 많습니다 소파를 세탁하고 클리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동료분이신가요? 네, 저희 이제 서울이랑 경기권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딜 갈지 동선을 정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동선을 짜야지 이제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런 걸 또 루트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랑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개인 스케줄이 있으시고 저는 또 이제 저의 스케줄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요리 쪽 사업을, 매장을 몇 개 하다가 제가 좀 안 좋으시게 했어요 일본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돼지 열병,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겹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가게가 좀 크게 했었는데 그 가게가 이제 많이 어려워져서 빚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빚이 얼마나 생기신 거예요? 거의 2억 가까이 이제 생겼었고요 지금 나이가? 32살입니다 아, 32살인데? 2억 가까이 빚을 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알바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청소적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하루 나가면 이제 일당도 세였었고 일도 크게 어렵지 않고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결국에 가게가 이제 망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험해 봤던 모든 일들 중에 청소 쪽이 가장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아예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럼 시작하실 때 인력소 이렇게 가셔가지고 일당직으로 일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도 했었고요 한번 나가면 이제 그 사장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다음 현장에 불러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방이 한 칸밖에 없는데 두 분이서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어디 살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경기도 평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 쪽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여기는 월세로 지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죠 월세 여기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기가 이제 천에 육십 정도 합니다 거의 잠만 자고요 저희가 와서 이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진 자료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매트리스 3개 이제 청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죽 소파 그리고 패브릭 소파 이렇게 해서 총 3개 또 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야 돼서 네 그럼 대표님은 언제 쉬시는 거예요? 사실 쉬는 날은 없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급하게 요청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당장 내일 일이 없다가도 당일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일을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일단 총소로 입문한 거는 6년 정도 넘은 것 같고요 매트리스 카페 소파 이렇게 가구 케어 전문으로 한 거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을 하신 거네요? 25살 때부터 네네 그럼 거의 이쪽 업계에서는 좀 이름을 날렸다고 보면 되나요? 저보다 이제 더 오래 되신 분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랑 홍보 좀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주로 어디에서 홍보하는 게 가장 수요가 많이 들어오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 검색 순위 사이트로 보면 네이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이버로 이제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인스타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일정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쉬는 날이 없이 이렇게 일하시면 그렇죠 한 건당 보통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최소 10만원부터 시작이고요 보통 이제 가정집에 침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도 있고 그리고 소파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하실 때 고객님들이 같이 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30만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에요 한 건에요? 네네 그러면 세네 건 하면은 일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못해도 60에서 1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소파 케어 요청 주셔서 전화드렸고요 네 지금 3인 소파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평일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일이 막 들어오시네요 네 지금 아직 이렇게 비수기인데 하루도 세네 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청수기 때는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거의 7건에서 10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저희 가구 케어 쪽은 5월부터 이제 성수기 들어가고요 11월까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1월에 잠깐 주춤했다가 12월부터 1월까지 이제 관공서나 교회나 이런 이제 의자 아니면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기숙사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또 2월 3월에는 조금 떨어지는 비수기입니다 다른 분 패드는 한번 세탁을 하시고 쓰시는 게 좋으세요 오늘 케어를 받으시면 깨끗해진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먼지가 가득 찼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건 뭐 하는 작업인가요? 이제 먼지 잰 필터를 제거하고요 여기에 어떤 오염물이 있는지 한번 현미경으로 볼 거예요 현미경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진드기 사체입니다 음 하얗게 이제 둥그란 부분들이 아래요 그러면 그런 진드기라든지 그런 거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게 효과가 있나요? 아 그 효과 없습니다 억제를 하는 건데 뿌린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소독을 한번 하시고 쓰시다가 또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드기는 사람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현미경 가지고 다니시면서 고객님들한테 진드기 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통 어떤 반응인가요? 깜짝 놀라시죠? 내가 이런 데서 자고 있었나? 라는 거 이제 대부분 모르시고 제거된 거 보시면 놀라시고 또 이제 열심히 해드리면 좋아하십니다 벌써 이 정도 하는데도 땀이 엄청 맺히셨네요 효과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놓치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건식이라는 걸로 먼지를 제거한 거고요 가죽이라 사실 먼지가 많이 안 묻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어 네 그렇죠 가죽이라고 이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오염이 안 쌓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패브릭보다 조금 덜 한 거지만 가죽도 계속 오염이 쌓입니다 예전에 출연해 주셨던 또 청소 대표님이 계신데 청소는 장비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맞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장비가 좋아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님들한테 보여주기도 더 편하기 때문에 장비가 당연히 좋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작업이에요? 아 이거는 소독이랑 피톤치드 작업하는 건데 남아있는 세균이나 포르마일데이드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을 피톤치드로 한번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전에 이렇게 하나 하시고 네 다음 이동해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신대방 쪽에 출근하셔서 비대면으로 케어 서비스 요청 주셔서 지금 바로 이동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수기에도 일이 많으신데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제 월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1500 이상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많이 들어오면 200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마진은 보통 천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 정도 빼고가 이제 마진 순이익이 납니다 최근에 아마 1월달에 2700? 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600, 2월달 2600이었네요 아 2000, 2월달에 바로 전달이네요 네 그러면 한 번에 제일 많이 벌었던 건 얼마까지 매출을 올려보셨어요? 정확히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한 3000에서 4000까지도 이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현장만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지는 않은데 단위가 이제 몇 천 개 정도 되는 소파 수량이다든지 아니면 매트리스가 뭐 천 개 정도 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어가도 보통 이제 하나에 만 원 정도는 받기 때문에 그런 현장 한 번 가면은 매출이 그 정도 나옵니다 이제 기숙사로 쓰시는 분들에는 이제 매트리스가 보통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의자라든지 아니면 극장 같은 의자라든지 아니면 병원 같은 데 뭐 종합병원인데 1층부터 뭐 10층 뭐 이런 데 이제 전체적인 소파 대기실에 있는 의자 다 해달라고 하시면 수량이 꽤 되기 때문에 매출이 그 정도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홈케어나 이런 침구류 케어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로 좀 관심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호흡기 관련해서 또 아니면 피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어디인지 이제 잘 모르시다가 보통 뉴스 매체나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시면 진먼지 진드기가 안 좋다 라는 이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검색해 보시다가 아 침대라는 거를 이제 세탁하는 방법도 있구나 소파라는 이제 가구를 세탁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거 알아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타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대표님은 좀 수혜를 입은 경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총소업 전체가 수요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원래 그러면 전공이 이쪽이신 거예요? 전공은 정말 다른 거였고요 연극영화과 이제 전공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쩐지 비주얼이 아니 순정만화 남주인공처럼 지금은 왜 그만두셨어요? 어 당장에 이제 수입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었고 당장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사업으로 바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하고 여기로 오셨는데 어떻게 후회는 하지 않으세요? 친구들이나 이제 동기분들이 이제 연극이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어 가슴이 약간 미어오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할 때는 몸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먹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 끝나서 집에 갈 때 배고프면 이제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창업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엑센트라는 차를 200만 원으로 중고를 샀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라 세제 이런 약품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300 정도 들었을까 총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엑센트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레이나 모닝으로도 많이 하시고요 차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소파 청소하러 왔고요 고객님이 뭘지 흘리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세탁을 한번 하고 이 오염물을 제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음 아 이런 경우는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요? 2인용은 저희가 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대표님이랑 같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뭐 경로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렌탈 회사에서 이제 홈케어 장비를 렌탈 받으셔서 이제 창업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업체나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셔서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배우시고 창업하시는 게 아무래도 청소 기술이라든지 저희는 또 이제 세탁을 하다 보니까 세탁의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잘 배우시고 창업하시는 거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렌탈 장비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처음에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렌탈 장비를 저희도 이제 써봤지만 그 장비로는 사실 저희가 하는 업에 맞지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렌탈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렌탈을 하는 게 주 사업이다 보니까 청소업으로 있어서는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평소에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어 깨끗하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깊게 닦아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네 잘 관리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먼지가 나옵니다 대표님 지금 이거는 재질이 뭐예요? 패브릭 소파입니다 혹시 패브릭 소파 관리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패브릭 소파는 천 소재이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흡착하는 그런 성질을 지녔어요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 쓰시는 청소기 같은 경우에 침고 브러시라고 나오는 요즘 툴이 있거든요 그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거를 해주시면 미세먼지나 진드기가 서식하는 거를 좀 더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뿌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소파 전용 세제로 직접 배합해서 만드는 세제고요 이제 오염물을 제거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랑 천연 세제를 배합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하는 기계예요? 이거는 진동권이라고 해서 초음파처럼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서 얼룩을 분해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데 보시면 없어지죠 이거는 저희가 스파팅이라고 해서 열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장비고요 모든 제품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얼룩, 특정 원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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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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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장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얼룩 확실히 다 지워졌네요 네, 보통 생활 얼룩이나 커피, 음료수 등을 많이 소파에 흘리세요 그거 오늘 제거를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세탁물이 까맣게 나옵니다 오래 쓰셔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오래 쓰시는 게 좋으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찍어서 이렇게 비대면이니까 완료 다 됐다고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보여드리고 확인받고 그다음에 고객님이 만족하시면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비톤치드 마무리인가요? 네네네, 안에 있는 혹시 남아있는 세균이나 냄새를 잡아주는 거에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도 끝났네요 네, 이제 사무실 잠깐 들려서 챙길 거 챙기고 다른 장비가 필요해서 사무실 들리는 거예요? 어, 네, 그렇죠 음,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뭔가 실험 장소 같네요 네, 테스트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작품들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음... 어, 이게 뭔가 사람을 눕혀놓은 흔적은 아니죠? 네 대표님, 지금 사무실에도 네 장비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직접 산 겁니다 얼마나 들어가나요? 다 해서 천만 원에서 천오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각각 소파 원단이나 침대 원단 등등등등 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용도는 약간 비슷비슷한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대형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음, 이것들은 뭔가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사용하는 약품들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염을 시켜보고 어떤 게 더 잘 지워지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하시는 거죠? 네, 네, 소량으로 이제 잘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인체에 무해한 세제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세제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혹은 이제 배합해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업으로 성행하고 계시잖아요 어, 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오는 고객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을 이제 저희 업체를 아셔야 저희를 불러주시는 거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홍보, 영업에 관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청소업체를 창업하시고 일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만 있다고 가만히 있어서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업장이나 업소 같은데도 이제 찾아가서 무료로 테스트도 해드리고 아니면 무료로 이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이제 한번 맡겨달라 이런 식의 영업방부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현장일만 일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를 알릴 수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나 마케팅 방법을 동원해서 영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업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할만하고요 요즘 청소도 이제 첨단화 과학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 좋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기술을 가지면 충분히 누구든지 하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이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60대 70대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나이에 있어서는 저희는 솔직히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첫 번째로 마케팅이나 홍보 영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저랑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찍고 있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네요 청년에 영상을 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퍼펙트 클린 홍준서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